고마워~~ 자 오늘은 제가 3일만에 집을 들어갑니다 집을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일이 이제 너무 바빠져서 3일동안 제가 집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카가 3일동안 혼자 유카 채널 운영도 하고 요한이도 보고 그래서 3일동안 집을 못 들어간 죄인이 됐네요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뭐 세계반이긴 한데 이제 나세근 PD 그냥 들어가면 좀 욕먹을 것 같아서 일단 선물을 조금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 뭐 어쨌든 3일동안 고생해준 우리 유카 너무 고맙고 본의 아니게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유카 일본인 아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 clip 예전에iz한 영상으로 외국을 한번 찾아볼게요 두 명이유 볼 때 앞절기 앞절기 시키는 중 아! 아팠다 아팠다 7일만의 Benny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아... 어? 아... 아... 야옹아... 으아압아... 뭐지? 또 힘들었나 보면서... 으아압구... 으아압구... 아압구... 으아압구... 으아압구... 아..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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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꼬삐 마시네? 그렇지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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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마 순짱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돌아왔어요 아빠의 능계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약간 약간 저 초대된 느낌이다 어색해? 되게 어색하다 뭔가 유카페에 요오카소 유카는 되게 예뻐졌다 진짜? 너무 예쁜데? 일로와 고생해 막 우리 애기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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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으쭈쭈쭈쭈쭈 안 힘들었어요 오늘? 으우 ware 우워 으아악 으악 으어양 다시 얼마에 와서 아빠가 선물준비 했어 앉아아 하지마 으아악 눈 감기 있어 아빠 선물해줄게 응 여기있습니다 짜잔 이거 약이야 약 아닌데요? 이것은 바로 로하나 킬리오 샴바디 스페셜 에디션 빨리 가 있어요! 빨리 가 있어요! 뭔데요? 우와! 이거 뭐? AR로 플레이해서 생능감이 넘친 데요 음... 이거 한 번 까봐 주세요 뭐? 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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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예! 수고해! 손을 만져봐봐 요즘 장난감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소리도 들려 오 맹맹만 한다 소리도 터져 폐치교 우리 때는 이런거 없어 우리 때는 진짜 개미 가지고 놀았지 한번 사진 찍어볼까? 기념사진 자 이것이 바로 킬리오 사파리 스페셜 에디션 여기 업체 되게 좋아하겠네 아빠 혹시 자기 모델 필요하시면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일본어 포함해서 발개국으로 리뉴얼 런칭될 때 뭐야? 우와 대박이다 아까 일본어 했으니까 한국어도 한번 해보고 대박이다 이게 하얀색이 무슨 요한아 이제 보여줄게 있어 뭐? 플리어 퀴에서 만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게 이대로야 명탐정 피트 라는걸 보면 돼 명탐정 피트 명탐정 피트? 명탐정 피트? 응 요고? 응 바로 집중해 이게 너무 좋아할만한 덤블도 될 수 있는 그런 놀이네 뭐하는거야 지금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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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니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는 동안 이제 유카 거를 이거는 우리 간단한거야 커플팁 오랜만에 엄마랑 이쁘다 어때 이루와냐 아빠 엄마랑 오랜만에 커플 쑤쑤쑤쑤 엄마도 참고 고생하는 유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바빠요 여러분 영상 늦게 해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너리고 싶어요 쑤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노력구 시작 진짜? 유카도 되게 바빠서 가끔 육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남편 분들 밖에서 고생하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쉽지 않아요 이게 애기로 키우면서 또 일도 하고 하는게 야 야 이런 일본인 안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도 가끔 짜증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주말 위로볼 보실까요? 유카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란히 팬케이크 하나 있으면 먹고 있을래? 맛있어 이건 내가 노력을 안해도 맛있는 거 내가 만들어준 게 어디야? 다른 게 생각하고 있을걸? 왜 맛있어? 이런 거? 와! 좋은 거 같습니다 아직 맛보지 않았지만 맛있어 맛있어 어떡하지? 아니, 로한이 거 있잖아 이거 몰라? 아, 이거 탔네 하하하하하 간단한 샐러드 오! 이따 닭이 마스 오빠도 야채부터 아, 이거 탔네 하하하하하 아니, 다리 요리도 갱꼬 난다고 우리 재밌어? 오늘 뭐 할까? 오늘 저 키즈카페 가서 편집이나 할까? 하하하 밖에서 나가마들 많이 볼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럴 때 너무 기쁩니다 가끔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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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탔어 봤어? 아니, 안 탔는데? 집에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먹어? 엄마로 먹어야지 하하하하 엄마도 보글보글하면 탈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소리 근데 요즘 누가 노는거야? 하하하하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저한테 하하하하 내가 없을 때 뭐가 제일 힘들어? 그냥 차 운전하는 사람이었고 하하하 하하하 저거밖에 없지 않아? 하하하하 그냥 운전할 사람 없고 하하하하 배 비슷해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고싶기는 않았어? 하하하 글쎄? 하하하 뭐야? 외롭고 그렇진 않았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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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보, 먹어볼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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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노우 아니거든? 조금 더 먹어주면 안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일하고 들어오는 걸 다 이해해주나 늦게 들어오거나 이게 다 비슷할거야 이해하면서도 죽여버리는데 이해하면서도 짜증나고 얼굴 보기도 싫은 그런 감정잎 다들있죠? 나도 그래 이거 내가 먹을까? 아니 남은 소스 조금만 줘 니가 갖다와 샌드위치다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이따 왔어요? 막넣었어 막넣어 엄마 이제 내가 씹어하는 엄마는 엄마 쟤맛구 아아! 아아! 오우! 오우! 아아악! 정지 아, 지금 날리다, 이거 뭐야 다 다리가 이마스 다 다리망이 있어 다 다리 今日もありがとう。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 バイバーイ。